그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원어민이나 외국인을 만났을 때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small talk 60문장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길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진 않지만 영어권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몇 마디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그게 문화고요. 이때 날씨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그 사람이 무언가 입고 있는 거에 대한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단골인지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뭔지 이 근처에 사는지 이 정도를 물어보고 말하는 건 전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입 밖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small talk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바로 날씨예요. 오늘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t's a beautiful day, isn't it? 그리고 하루를 말하기 때문에 어를 붙여요. 하루에 이제 아주 아름다운 날, 한계의 아름다운 날이니까 오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되물을 땐 isn't it 이렇게 말하면 돼요. 특히 앞에 이렇게 it's 긍정일 때는 뒤에는 부정으로 바꿔서 되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답은 네, 맞네요. 정말 좋네요. 라고 상대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You're right. It's so nice. 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beautiful 이 말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살짝 오글거린다. 한다면 nice 아니면 great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It's a nice day. It's a great day. 특히 날씨가 굉장히 좋고 화창할 때 그 날씨 쪽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면 아, 이 좋다는 게 날씨가 참 좋은 날이라는 거구나 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같이 말해보지 않으면 막상 그 상황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말할 테니까 두 번째 저랑 함께 같은 소리로 말해주세요. It's a beautiful day, isn't it? It's a beautiful day, isn't it? You're right. It's so nice. You're right. It's so nice. 그 다음 두 번째 대화, 3, 4번 문장은 안개비가 내리네요. 네, 그래서 전 옷이 좀 젖었어요. 이렇게 좀 다른 날씨에 대해서 말해볼 텐데요. 안개비 내리다는 영어로 It's drizzling이라고 하면 돼요. 특히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It's 다음에 ing로 말할 일이 참 많은데요. 만약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면 It's raining.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면 It's snowing이라고 하면 되는데 안개비는 특별하게 Drizzle이라고 하기 때문에 It's drizzling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비가 온 날 이렇게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 나 젖었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때 I got wet이라고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 옷이 젖은 일이 생겼다 이기 때문에 I got 나에게 새로 생긴 일 다음에 젖은 이란 뜻의 wet 라는 형용사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개비 때문에 제가 좀 젖었어요. 그래서 Yeah, so I got 그 약간 이란 뜻으로 A little wet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Yeah, so I got a little wet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가 또 두 번 말할 테니까 두 번째는 저와 동시에 말해야 돼요. It's drizzling It's drizzling Yeah, so I got a little wet Yeah, so I got a little wet 그 다음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질 때도 있죠. 그땐 It's pouring 이라고 할 수 있어요. Poor 이거는 물을 붓다라는 건데 마치 정말 누가 물을 붓듯이 많이 쏟아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특히 보통 이럴 땐 건물 안에서 그 비 오는 걸 바라보면서 말하게 되겠죠.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앞에 누군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기 밖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밖에 저기는 Out there 붙이면 돼요. 그래서 It's pouring out ther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갠다고 하네요. 처럼 Yeah, but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이렇게 내일 날씨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데 특히 It's going to be 그래서 보통 예보에서 그 날씨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럼 막 구름이나 이런 대기 상태에 의해 내일은 그렇게 되어 갈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It's going to 그리고 날씨가 갰을 땐 It is sunny 라고 sunny 이 형용사를 비동사 다음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to 다음에 쓸 땐 미 로 바꿔야 돼요. 원래 형태의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그리고 만약 내일 비가 온대요 라고 한다면 It's going to be rainy tomorrow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 따라 말해 볼게요. It's pouring out there Yeah, but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Yeah, but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그리고 정말 더운 날씨에는 날씨가 찌는 듯이 덥네요. 타는 듯이 덥네요. 이렇게 좀 더 비유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영어로는 It's boiling hot 이렇게 말을 해요. boil 자체가 끓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끓는 듯이 더운 게 바로 Boiling hot Boiling hot 인거죠. 그래서 It's boiling hot 이라고 말한 다음에 대답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Yeah, I hate when it's scorching hot 약간 그 상대가 말한 거를 한 번 더 내가 말하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표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아주 더울 때 Scorching hot 이런 표현도 있어요. Scorch 이건 햇볕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정말 식물이 말라 죽을 정도로 뜨거운 더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날씨를 싫어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I hate 저는 싫어해요. When 언제나면 It's scorching hot It 다음에 그 날씨를 말하면 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싫다면 I hate when it's rain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눈 오는 날이 싫다면 I hate when it's snowing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hate 다음에 뭐 It 이런 거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전에 제가 질문 받은 적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 문장도 말해볼게요. It's boiling hot It's boiling hot Yeah, I hate when it's scorching hot Yeah, I hate when it's scorching hot 날씨 얘기 하나 더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날씨가 정말 이상한 날 있죠. 비가 정말 하루 종일 오고 막 천둥, 번개 치고 이런 날은 The weather is crazy 라고 할 수 있어요. 날씨가 진짜 이상하네요. Crazy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답은 Yeah, it's raining all day 뭐 이런 거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s 그리고 I-N-G로 말하면 지금 그런 날씨가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현재의 날씨를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천둥, 번개가 치네요 처럼 말하고 싶다면 It's thundering and lightn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Thundering 이게 천둥 Lightning 이게 번개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도 B 플러스 I-N-G로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 같이 또 말해볼게요. Yeah, the weather is crazy The weather is crazy Yeah, it's raining all day Yeah, it's raining all day 그 다음은 상대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기 때문에 네 가지 대화 순서대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대화는 모자가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모자가 예쁘네요를 그대로 번역하면 Your hat is pretty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원어민들은 워낙 주어의 입장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I like your hat 이걸 정말 많이 쓰고요. 저는 해외여행 갔을 때 이 표현을 길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걸 보고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칭찬하는 거라고 처음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어? 왜 그러지? 내 거 갖고 싶단 뜻인가? 이런 오해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 정도로 그만큼 너에게 예쁘다라고 너 칭찬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예뻐서 그 사람 칭찬도 하는 김에 나한테 알려달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샀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 모자가 예쁘다. I like your hat. 그리고 Where did you get it? Where 어디서? Did you? 산 거는 이미 샀으니까 과거형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Get 이건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 모르니까 뭐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얻는 상황을 표현하는 개수로 말을 해요. I like your hat. Where did you get it? 그러면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Thank you. I bought it at Zara. 그래서 내가 이걸 샀는데 어느 매장에서 샀다면 at으로 말을 하면 돼요. I bought it at 하고 그 유명한 브랜드 매장이라면 다 이제 알겠죠.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I like your hat. Where did you get it? I like your hat. Where did you get it? Thank you. I bought it at Zara. Thank you. I bought it at Zara. 선글라스가 멋지네요. 어디서 샀어요? 이건 또 약간 다르게 Your sunglasses are really cool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도 물론 I like your sunglasses 이거를 더 많이 쓰긴 할 텐데 이렇게 Your sunglasses를 주어로 잡았을 때 예쁘다, pretty 보다는 좀 멋지다는 cool 이걸 더 자주 쓰긴 해요. 그래서 Your sunglasses are really cool 또 이렇게 really처럼 강조할 수도 있고요. Sunglasses 이거는 이제 두 쪽으로 안경이 두 개 있고 복수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S도 붙이고 R도 말을 하고 또 이럴 때는 Where did you get them? 이라고 해야 돼요. 이 선글라스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Where did you get them? 고마워요. 온라인에서 샀어요. Thanks. I bought them onlin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매장을 말할 땐 at 다음에 그 매장 이름을 말했죠? 온라인이라고 말할 땐 그냥 online을 뒤에 붙이면 돼요. 이게 온라인에서 라는 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말해 볼게요. Your sunglasses are really cool. Where did you get them? Your sunglasses are really cool. Where did you get them? 제가 두 번째 말할 때 똑같은 속도로 따라하고 계시죠? Thanks. I bought them online. Thanks. I bought them online. 그리고 칭찬할 때 I like 아니면 cool 이런 단어 표현뿐만 아니라 I love도 쓸 수 있는데요. 아까 I like가 됐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like 좋아하다 보다 love 사랑하다 이게 좀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I love your shirt 그리고 shirt 아니고 shirt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셔츠 한 장은 shirt라고 끝나야 되고 한국어는 근데 S 붙여서 셔츠라고 한국어말로 쓰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미국 여행 가면 막 길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거든요. 그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막 I love your 뭐 뭐 뭐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길에서 좀 서 있는 상황에서 말을 딱 들으면 그냥 Thanks. Thank you. 하고 그냥 끝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생긴 옷인지 선글라스인지 뭐 그런 거 뭐 안경이라던가 이런 거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anks. My grandma bought this for me on my birthday. 그래서 누가 나한테 내 생일을 사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My grandma 우리 할머니가 bought 이거는 이제 buy의 과거형이죠. 사줬어요. Bought this 이걸 사줬어요. For me 나를 위해서 On my birthday 내 생일날 날짜를 말하기 때문에 On 이용해서 말할 수 있고요. 또 말해볼게요. I love your shirt I love your shirt Thanks. My grandma bought this for me On my birthday Thanks. My grandma bought this for me On my birthday 또 칭찬할 때 Wow Nice dress 이런 식으로 Nice 다음에 그 아이템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감탄문에서 온 건데요. 원래는 What a nice dress 이렇게 What a 그리고 또 형용사 명사 순서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What a 굳이 쓰지 않고 이것까지 쓰면 좀 격식적이기 때문에 그냥 나이스 뭐 뭐 뭐 하면은 그게 참 좋다라고 이제 감탄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Wow Nice dress 그럴 때 감사해요 저도 이 드레스 정말 좋아해요 처럼 대답할 수 있겠죠? Thanks I really love this dress 저도라는 뜻으로 뒤에 to도 붙일 수 있고요. 말해볼게요. Wow Nice dress Wow Nice dress Thanks I really love this dress too Thanks I really love this dress too 이번엔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세 장에 걸쳐서 나올 건데 무슨 일을 하세요? 이건 What do you do for work? 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What do you do? 이거 자체가 당신이 항상 하는 일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가 영어로 do 그리고 그냥 현재 영어로 물어볼 땐 do you? 라고 하죠? 거기에 붙이고 앞에 what까지 붙이면 항상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뒤에 for work까지 붙여서 말을 하면 일을 위해서 일적으로 항상 무슨 일을 하세요? 결국 직업이 뭐예요?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휴직 중이라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직업이라고 물어보기 보다는 좀 제너럴하게 말할 수 있는 What do you do for work? 무엇을 계속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I am 다음에 그 직업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데 요즘은 또 유튜버들도 많이 있으니까 I'm a YouTuber 이렇게 제가 넣어봤어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What do you do for work? What do you do for work? I'm a YouTuber I'm a YouTuber 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상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말한 다음에 그 직업을 얼마나 오래 가졌는지 말할 때 쓸 수 있는데요.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job? 이라고 할 수 있어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Have you been doing 특히 이렇게 have pp ing 실제로 말을 하면 그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일을 말할 수 있거든요.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그리고 이 직업을 This job 그리고 상대도 It's been five years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위에 Have you been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It has been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전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Have pp CJ인데 그 기간이 5년이다라는 거죠. 같이 말해볼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job?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job? It's been five years It's been five years 일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o you like your job?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How do you like? 이건 어때? 란 뜻인데요. 만약 음식을 다 먹었다면 그 음식 어땠어요?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면 여행 어땠어요? 제 영상을 다 봤다면 오늘 영상 어땠어요? 이렇게 말할 때 How did you like? 라고 과거형을 쓰거든요. How did you like? 그런데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How do you like? 라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일 하면 work 이것도 떠오르죠. 그래서 How do you like your work?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Job 같은 경우는 직업 아니면 그 직장 내에 직책, 타이틀, 역할 같은 걸 말하는 거고 work는 그 안에서 하는 업무를 말해요. 직업이 유튜버라면 job 이건 유튜버 이고 work는 영상 제작하고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How do you like your work? 라고 물어봐도 괜찮고요. 좀 어렵지만 적응했어요. 이건 영어로 It's a little bit hard but I'm used to it. used 여기엔 익숙한 이란 뜻이 있어서 I am used 저는 익숙해졌어요. to 어느 쪽으로 이 직업 이 업무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적응했어요. 익숙해졌어요. 라고 영어로 말할 때 I'm used to it. I'm used to it.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2부를 연습해 볼까요? How do you like your job? How do you like your job? It's a little bit hard but I'm used to it. It's a little bit hard but I'm used to it. 그 다음은 카페나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세 가지 대화로 나올 건데요. 먼저 여기 단골이세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특히 외향적인 MBTI에서 이 성향의 분들은 이런 말 하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같은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단골이세요 하면서 좋아하는 커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가 있겠죠. 특히 영어권에서는 그게 그렇게 어색한 문화는 아니거든요. 여기 단골이세요. 이건 영어로 Are you a regular here? 이라고 하면 돼요. A regular 이게 단골이란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온다 라는 뜻에서 온 것 같죠? regular 까지만 말해도 명사로 단골 손님이지만 뒤에 손님까지 정확히 말하고 싶으면 customer 이것도 말할 수 있긴 해요. A regular customer 근데 customer 그저 안 써도 되고 Are you a regular here? 그리고 단골 손님 지금 한 명이니까 어 꼭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혹시 했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내가 스타벅스 정말 좋아하는데 또 해외에서 스타벅스 갔어요. 네 저 여기 단골이에요. 여기 무슨 커피가 맛있어요. Yes I am. The cappuccino is good here. 무언가 좋다라고 할 때 OO is good here. 여기 이 단어만 마지막에 붙여주면 돼요. The cappuccino is good. 여기까지가 카푸치노가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어는 여기 카푸치노 맛있어 하고 앞에 붙이지만 영어는 반대인 거죠. 우리 또 말해 볼게요. Are you a regular here? Yes I am. The cappuccino is good here. Yes I am. The cappuccino is good here.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이건 해외 식당에서 직원분께 아니면 바로 앞에서 요리를 해주는 상황이라면 셰프분께 또 뭐 식당 주인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 좀 전에 The cappuccino is good here. 했었죠? 비슷한 구조예요. The food is so good here. 중간에 강조하는 so만 넣었어요. The food is so good. 특히 이때 맛있는 하면 delicious 떠오르죠? 그거 써도 되긴 하는데 그건 좀 더 극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날씨가 너무 좋네요 라고 할 때 It's a beautiful day 라고 하는 beautiful 아름답네요.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으면 그냥 It's a nice day 라고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Beautiful Delicious 이건 조금 과하게 칭찬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일상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긁 써도 되고 아 진짜 최고입니다. 극찬하고 싶네요. 라고 할 땐 Delicious 당연히 써도 되고요. 그리고 답변으로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뭐 뿌려드릴까요? 라고 할 때 More 다음에 또 말을 해요. 굳이 뿌리다 라는 동사를 말하지 않고 그냥 명사로 More Black Pepper 그러면서 이렇게 후추 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More Salt 소금 더 뿌려드릴까요? 아니면 물 더 드실래요? 라고 할 때 More Water 이렇게 명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외 식당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같이 말해볼게요. 요즘엔 한국에서도 영어로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몇 번 갔을 때 새로운 직원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 뵀네요. 새로 오셨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It's my first time. 나한텐 처음이에요. To see you. 당신을 보는 게 Are you new? 새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또 해외여행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리조트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계속 동호회 같이 무슨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처음 제가 갔을 때 이런 표현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Yes, I just started yesterday. 네, 막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 일을 어제부터 막 시작했다? 아니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활동을 어제부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It's my first time to see you. Are you new? It's my first time to see you. Are you new? Yes, I just started yesterday. Yes, I just started yesterday. 그 다음은 엘리베이터에서 쓸 수 있는 대화가 또 다섯 개 나올 건데요. 실례지만 7층 좀 눌러주실래요? Excuse me, can you press 7? 이건 그냥 단순히 친해지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스몰톡을 넘어서서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눌러주세요는 press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Can you press? 다음에 그냥 그 숫자를 말하면 돼요. Can you press 7? 그러면 들을 수 있는 대답으로는 Of course, 물론이죠. 이거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Excuse me, can you press 7? Excuse me, can you press 7? 물론이죠. 이런 대답은 우리도 할 수 있겠죠? Of course, of course. 해외여행 중에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누군가 짐을 많이 들고 있다면 내가 그때다 영어로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몇 층으로 가세요는 영어로 What floor are you going to? 라고 하면 돼요. Floor 이게 층을 말하는 거니까 몇 층 What floor? 아니면 이 중에 어떤 층이란 뜻으로 Which floor?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그쪽으로 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Are you going to? To는 이제 어느 쪽으로란 뜻이고요. 7층으로 가요. 이건 영어로 I'm going up to 7 특히 엘리베이터에서는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I'm going up to 7 1층으로 내려가는 건 거의 다 타면 1층으로 내려가니까 말하고 할 일은 잘 없겠지만 저 몇 층으로 올라갑니다. 뭐 눌러주실래요? 이런 말 할 때 I'm going up to 7 이거 꼭 기억해야겠죠. 말해볼게요. What floor are you going to? What floor are you going to? I'm going up to 7 I'm going up to 7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할 땐 Can you make some room? 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서의 room은 약간의 공간을 뜻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내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럴 때는 보통 비켜주면서 그냥 sure, 물론이죠. 이 정도로 대답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room은 하나의 방이 아닌 약간의 공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 같이 말해볼게요. Can you make some room? Can you make some room? Sure. Sure. 지나가도 될까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특히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지나가려고 할 때 Can I get around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이건 around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거예요. Get around. Get은 그런 일이 생기게 하는 거니까 정말 여기저기에 다 쓰이죠.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Get around you. 당신을 이렇게 삥 둘러 지나가는 거. 아까 물론이죠. 이게 sure이었는데 뒤에 그냥 thing을 붙여서 sure thing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around you? Can I get around you? Sure thing. Sure thing. 지나가도 될까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둘러서 가는 느낌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비켜주세요. 제가 그 사이로 가도록 이때는 통과하다라는 뜻의 through를 쓰고요. 이때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를 좀 지나갈 테니 다들 옆으로 조금만 가주세요. 이런 느낌에 지나가도 될까요?거든요. 그리고 이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길 지나갈게요 라고 할 때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좀 지나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나갔을 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할 때 be careful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of로 연결해서 써요. be careful of 라고 해요. 왠지 무언가를 위해서 조심하란 뜻으로 be careful for 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be careful of the slippery 미끄러운 street 길 특히 여기서는 길의 한 부분인 거죠. here 여기 있는 길을 말하니까요. 같이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해볼게요. can I get through can I get through yes but be careful of the slippery street here yes but be careful of the slippery street here 이번엔 공원에서 쓸 수 있는 대화 장면 다섯 개 또 볼 건데요. 이 공원 좋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this park is great do you come here often?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공원 this park is great good nice 다 가능하고요. 여기 오세요? 라고 물어볼 땐 do you come here? 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주 오는지 often? 라고 붙여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는 t를 살려서 often 가능하고 이렇게 좀 더 강조해서 I love 도 되고요. 또 말해볼게요. this park is great 근처에 이때 계속 살고 있는 주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are you living? 아니고 do you? 라고 물어봐야지 아까 직원 물어보는 것처럼 계속되는 현재 시제로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요. 여행 왔어요. 이런 대답 들을 수도 있겠죠. no I just came here for traveling I just 그냥 왔어요. came here 여기에 이 근방에 왔다는 거죠. for traveling 여행을 위해서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live near here? do you live near here? no I just came here for traveling no I just came here for traveling 여기 석양이 아주 멋있네요. the sunset is really wonderful here. 원어민들은 beautiful wonderful 처럼 굉장히 감탄하는 말들을 이런 날씨나 경관에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여기서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라고 말할 때 it's really spectacular to see it from here. it's really spectacular 이것도 굉장히 감탄하는 표현인데 강세가 spectacular 여기 있어요. 뭔가 그 경치를 봤을 때 그게 정말 장관이다 멋있다 압도적이다 이런 걸 말할 때 쓸 수 있고요. it's really spectacular to see it from here. 만약 반려견이 같이 있다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정말 귀엽네요. is it a boy or a girl? 수컷 암컷 하면 그냥 male, female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일상에서는 간단하게 boy, girl 쓸 수 있어요. 한 말이니까 어 꼭 붙여야겠죠? is it a boy or a girl? it's really cute 들을 수 있는 답변은 oh, thanks, it's a girl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말해볼게요. is it a boy or a girl? it's really cute is it a boy or a girl? it's really cute oh, thanks, it's a girl oh, thanks, it's a girl 무슨 종이에요? 라고 물어볼 땐 what kind of braid is she? 무슨 종류의 품종인지 what kind of braid? 그리고 그 품종 앞에도 어 를 붙여요. 진돗개라면 she is a jindo 이런 식으로 어 다음에 뭐 말티스가 올 수도 있고 달마시안이 올 수도 있고 어 품종 말하면 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고 a Korean dog 어느 나라 개인지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구요. 말해볼게요. what kind of braid is she? what kind of braid is she? she is a jindo a Korean dog she is a jindo a Korean dog 마지막 5개의 대화는 특별한 일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대화인데요.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여행가방 들고 있고 뭔가 대화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지금 여행 어디에서 오는 길이에요. 뭐 어떠셨어요? 이런 문장도 말할 수 있겠죠. I just came back from Paris. I just 저는 막 came back 돌아왔어요. from Paris. 파리에서 파리는 또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id you like it? 아까 how do you like 그는 어때요? 그리고 how did you like 이건 어땠어요? 라고 배웠었죠. 같이 말해볼게요. I just came back from Paris. I just came back from Paris.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이번 주말엔 뭐예요? 이런 것도 좀 더 친해지면 물어볼 수 있겠죠.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 is your plan? 뭔가요? 당신의 계획이? Fo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을 위한. 미국에서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더라고요. 영화로는 I'm going to have a BBQ. 이건 바베큐의 줄임말인데 고기 굽는 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한국 고깃집도 Korean barbecue 라고 하죠. 그리고 Korean barbecue는 이렇게 식당에서 굽는다는 특징이 있고 영어권에서는 이제 보통 마당에서 구워 먹기 때문에 In my backyard 뭐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요. 같이 말해볼게요.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I'm going to have a BBQ in my backyard. I'm going to have a BBQ in my backyard. 그리고 우리도 벌써 몇 월 이 되었어? 시간 정말 빠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5월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it's already made. I can't believe. 특히 이렇게 can't처럼 부정일 땐 거기다 강세를 줘야 돼요. I can't believe it's already made. 벌써 5월이라니. 그리고 또 특히 5월은 날씨도 좋고 가족들과 무슨 계획 있나요? Do you have any plans?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any plans. 혹시 어떤 계획이라도 있나요? To do something. 무언가 할 계획. With your family. 가족들과. 같이 또 말해볼게요. 제가 두 번째 말할 때 꼭 여러분도 큰 소리로 말해야 돼요. I can't believe it's already made. I can't believe it's already made. Do you have any plans to do something with your family? Do you have any plans to do something with your family? 이번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아까 배웠던 문장들이랑 비슷하죠? Do you have any 혹시 있나요? 근데 특별한 이란 뜻의 special 추가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여러 계획 있을 수 있으니까 S 꼭 붙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을 위한 For this weekend. 주말에 어디 콘서트에 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I'm going to the Blackpink 콘서트. 그리고 어느 가수의 콘서트인지 말하기 때문에 그 누구누구 가수의 콘서트란 뜻으로 더 를 붙여서 말을 해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I'm going to the Blackpink 콘서트. I'm going to the Blackpink 콘서트.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는 뭐하세요? 계획이란 뜻의 plan 이 단어 쓰지 않고도 이번 주말에 뭐하는지 말할 수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뒤에 만약에 now가 있다면 지금 뭐하는 중이야 일텐데 이렇게 this weekend 처럼 가까운 미래 시점을 말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 뭐해? 이미 정해져 있는 가까운 미래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b 플러스 ing로 말할 수 있고요. 대신 대답할 때 plan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I plan 나는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인지 전지사 on 다음에 붙여 말할 수 있는데요. on은 위에란 뜻이지만 뭔가 접촉의 느낌이 있어서 약간 그런 것과 관련된 거를 할 거다 처럼 말하기 때문에 I plan on 다음에 동사로 말할 때 ing로 해야 돼요. running some errands and doing chores 전지사 다음이라서 ing로 말을 하는데 running some errands 이건 어른이 시켰으면 심부름을 하는 건데 errands 이게 심부름 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하면 그냥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거고 그거 하느라 막 달려 뛰어 다니는 돌아 다니는 이런 느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running some errands and doing chores 그리고 chores 는 그냥 나와 관련된 집안 일들 허드렛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계획 이다. I plan on running some errands and doing chores 같이 말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 plan on running some errands and doing chores I plan on running some errands and doing chores 네, 오늘은 스몰톡 60문장 같이 연습해봤어요. 저는 수업에서 단순히 문장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설명드리거든요. 코칭까지 해드리는 아주 친절한 강의로 영어 공부 쉽게 하고 빠르게 잘하고 싶은 분들은 esth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열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